전설 야당 자기 눈을 찌른 애꾸눈 화가 최칠칠 서평군 이온은 종실이면서도 서민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바둑을 좋아한 그가 어느 날 바둑을 제법 잘 둔다는 중인 출신 화가를 불러 백량내기 바둑을 두었습니다. 서평군은 그동안 여러 사람과의 내기 바둑에서 연전연승했기에 자신만만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상대 전략이 뛰어나서 서평군은 어느 사이 패배 직전으로 몰렸습니다. 서평군은 체면을 무릅쓰고 상대에게 한수만 물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서평군이 왕족인지라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해주었지만 이번 상대는 달랐습니다. 단어히 거부하더니 갑자기 바둑돌을 쓸어버리고 판에서 손을 뗀 채 물러앉으며 말했습니다. 바둑이란 본래 놀자고 두는 건데 마냥 물러주기만 한다면 죽을 때까지 한 판도 끝내지 못하겠군요. 이후 중인 신분의 화가는 두 번 다시 서평군의 바둑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당대 실력자에게 암호하지 않고 당당했던 화가 이름은 최북입니다. 그는 괴팍한 성격으로도 유명했는데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해 금강산으로 놀러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일행과 함께 구룡년을 구경하고 즐겁게 술을 마셨습니다. 술 한잔 마시고 구룡년 바라보기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더니 술에 잔뜩 취해 울다 웃다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명인 최북은 천하명산에서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 연못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재빨리 물로 따라 들어가서 급히 구해주었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최북은 연못 바닥까지 떨어지진 못하고 들것에 실려 산 아래 큰 바위로 옮겨졌습니다. 최북은 숨을 헐떡이며 누웠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가 숲속 나무들 사이로 울려 퍼져 새들이 모두 잭잭거리며 날아갔습니다. 구룡면에서 죽지 못한 최북은 금강산 표온사와 주변 경관을 담은 수묵채색과 표온사도를 그렸습니다. 최북이 기이한 행동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중인이라는 신분적 한계에 갇혀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자 술과 그림으로 울분을 달랬던 것입니다. 칠칠이라는 자에서도 그런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성년이 되면 관례를 치르고 자를 지었는데 최북은 자기 이름 북을 둘로 나눠 칠칠이라고 했습니다. 칠칠하지 못한 놈이라는 의미로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는 자저적인 자이고 세상에 대한 원망을 담은 별명인 셈입니다. 이에 대해 당대의 영의정을 지낸 남봉철은 최북에 대한 정기를 쓰면서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세상에선 칠칠을 술꾼이라고도 하고 환쟁이라고도 한다. 심지어는 미치광이라고도 한다. 환쟁이는 그림 그리는 일을 어부로 삶는 사람을 약잡아 이르는 말인데 최북은 그 시대에 보기 드문 직업 화가였습니다. 보아서에 들어가지 않았으나 그림에 관한 한 자신이 있기에 아호를 붓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란 뜻에 호생관이라 짓고 그림을 팔아 연명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그림을 파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습니다. 최북은 그림이 자기 마음에 맞게 잘 그려졌음에도 돈이 적으면 그 자리에서 화내고 그림을 찢었고 어쩌다 그림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게 됐을 때 그림값이 많으면 걸걸 웃으면서 그 돈을 그 사람에게 집어던져 문 밖을 나서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저런 놈은 그림값도 모른단 말이야 하고 피 웃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정승이 최북을 찾아와 산수화를 요청했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어 부탁했던 정승이 찾아와 때마침 마무리 중인 그림을 보더니 산만 있고 물이 없다면서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최북은 붓을 던지고 일어서며 판탄하듯 말했습니다. 이 종이의 여백은 모두 물임을 모르시오 최북은 하루에 보통 대여섯 대 술을 마셨습니다. 집안에 있는 책 나부랭이 종이돈 쪽지까지도 모두 술값으로 주워버리니 살림은 항상 가난했습니다. 그렇기에 최북은 가끔 평양과 동네로 가서 그림을 팔았습니다. 일찍이 조선통신사를 따라 일본에 가서 그림으로 이름을 날렸기에 일본 장사꾼들이 동네까지 와서 그의 그림을 비싼 값에 사갔습니다. 최북은 세상에 대해 쌓인 감정이 많아서인지 화를 잘 내고 외골수였으며 자잘한 예절에는 염매이지 않는 호탕한 성품을 보였고 권력자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떤 양반이 와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자 최북은 그가 탐욕스러운 관리라는 이유로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잔뜩 화난 그 양반은 최북에게 손을 좀 보겠노라 협박했습니다. 그러자 최북은 다음과 같이 음배하고는 날카로운 나뭇가지로 자신의 오른쪽 눈을 스스로 찔렀습니다. 당신에게 그림을 그려주느니 장님으로 사는 게 낫겠소. 최북의 눈에서 피가 줄줄 흐르자 놀란 양반은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그 뒤 최북은 애꼬 눈이 됐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한쪽 눈에만 안경을 꼈지만 종이에 눈을 바짝 대야 해서 몹시 불편했습니다. 최북은 산수화, 집 나무 따위를 잘 그렸으며 메추라기를 잘 그려 최매추라기라고도 불렸습니다. 최북은 꽁이나 메추라기, 토끼의 털 한 올 한 올까지 그리는 세필화에 능했고 정선 및 심사정의 영향을 받은 진경산수화를 그렸기에 최산수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최북은 김홍도, 이인문, 김득신 등과도 교유했습니다. 최북은 가끔 붓 대신 손가락을 이용해 지도화를 그렸습니다. 최북의 지도화로는 공산무인도와 풍설야귀인 등이 있는데 두 그림 모두 예술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북의 죽음은 비참했습니다. 그는 여료를 굶다가 그림 하나를 팔아 그 돈으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눈길에 쓰러져 얼어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 49세였는데 세상 사람들은 최북의 자가 칠칠이라서 49세 나이에 죽은 것이라고들 말했습니다. 최북은 비록 항상 가난했지만 자유롭고 개성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안타까워하며 후배 화가 조희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북의 풍모가 매섭구나. 귀족의 놀이개가 되지 않으면 그만이지. 어째서 스스로를 그렇게 괴롭혀야만 했나. 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률의 천설야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